브레이브걸스 완전정복 역주행 기적은 있다 크리천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가 만든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무명의 브레이브걸스 해체 위기 그런데 놀라운 반전 브레이브걸스 역주행 걸그룹 브랜드 평판 2위 3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블랙핑크 2위 브레이브걸스 3위 아이즈원 SBS 인기가요 1위 더쇼 1위 무명의 브레이브걸스에게 아름다운 꽃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기멤버 데뷔일로부터 4년이 지난 1854일 만에 1위와 동시에 지상파 1위를 차지했다 만약 1기 멤버 데뷔일로 계산한다면 거의 10년인 3629일로 2기 데뷔일 기준보다도 훨씬 늦어지게 된다 전체 걸그룹 중 역대 지상파 1위까지 걸린 시간 최장기록 타이틀을 보유하게 된다 종전 최장기록은 오마이걸의 1581일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갑자기 방송섭외 1순위 군대 밀보드 차트 1위 대한민국 군통령 응원해준 국군 장병께 감사 롤린은 2017년 3월에 발표한 노래다 반응은 미지근했다 지난 2월 24일 유튜버 비 디터가 브레이브걸스 롤린 댓글 모음이란 편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부터 관심이 폭발했다 롤린의 역주행엔 군인들의 공이 컸습니다 찾아주는 무대가 없던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4년간 주로 군무대에서 공연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았습니다 땅끝마을 거제도둥 차로 대여섯 시간씩 이동했다 배로 왕복 12시간 걸리는 백령도도 마다하지 않았다 유난은 무대가 정말 간절했다 불러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갔다고 했다 장시간 이동에 의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무대에 서면 국군 장병들이 크게 환호성을 질러줘 저희도 힘이 났어요 그런 순간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잊게 하는 것 같아요 국방TV 단골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국방TV 군인 위문공연 프로그램인 위문열차의 단골 초대가수이다 롤린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2017년에 2기 멤버로 처음 출연했고 2018년부터 자주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9년에는 거의 매에 빠지지 않고 출연하며 가히 군통령 반열에 올랐다 공연 때마다 하일과 롤린 두 곡을 연달아 부르는데 특히 대표곡인 롤린을 부를 때에는 여느 인기 걸그룹 못지않게 군인들의 떼창을 들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떼창 모음 1기 멤버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67에 출연했다 인기 가요의 기적 지난 14일 SBS 인기 가요에서 일요일한 뒤 그들은 울먹이며 말했다 국군 장병 예비역 민방위 모두 감사합니다 대표 용감한 형제 내가 된다고 했잖아 SBS 런닝맨 전격 출격 TVN 유퀴즈 전격 출격 MBC 쇼챔프 전격 출격 MBC 전참시 전격 출격 브레이브걸스는 각종 라디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전참시를 꼽아왔다 브레이브걸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체 위기 무명에 가까운 세월을 오래 보낸 브레이브걸스는 공백기 또한 팀 해체 위견호였고 멤버들은 각자 살 길을 도모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아는 바시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캄캄했다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하자는 마음에 운동도 하고 무조건 밖에 나갔다고 돌아봤다 은진은 공백기에 의류 브랜드를 해보고 싶어서 옷을 제작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롤린이 터졌다며 일을 미루고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미소지었다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의 아이콘이 된 기쁨을 전했다 3월 16일 오후 방송된 MBC 라디오 정우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브레이브걸스는 4년 전 발매한 음원 롤린의 역주행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윤아는 데뷔 이래 스케줄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라며 많아진 스케줄에 기쁨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SBS 인기 가요에서 데뷔 첫 1위에 오른 것과 관련 1위 후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울컥했다 후보에라도 들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용 대표 약속하신 대로 샤땡백 준비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용감한 형제 사장님 명품 백 플러스 신곡 준비하세요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가 과거 1위를 하면 C3 명품 백을 사주겠다고 했던 공약과 관련 유정은 아직 못 받았다라면서도 곧 받을 예정이다 대표님이 1위와 동시에 샤땡백을 주문했다고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영은 앱으로 저희와 어울리는 디자인을 보셨다더라 라며 웃었다 갑자기 부각된 브레이브걸스는 과연 누구인가 멤버 4명의 공통점은 모두 강아지를 키우고 민트 초코를 즐긴다 소속사에서 공식 약칭은 부걸 또는 푸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하걸로 불리는 비슷한 이름의 걸그룹 때문인지 부부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데뷔 2011년 싱글 앨범 브레이브걸스 더 디퍼런스 이름 민영 김민영 메인보컬 메인댄서 출생 1990년 9월 12일 30세 경기도 성남시 신체 165cm 에이비영 학력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생활무용예술학 휴학 별명 내보자 브레이브걸스 롤린 역주행 이후로 사람들이 붙인 별명 메인보컬을 뜻한다 성격 화려한 느낌이지만 심성이 곱고 재미있는 성격 이름 유정 남유정 센터 서브보컬 종교 기독교 술생 1991년 5월 2일 29세 서울특별시 신체 163cm 49kg 에이비영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학사 별명 꼬북자 꼬북이를 닮은 유정 꼬북이 웃을 때 꼬북이와 개주기를 닮았다 성격 귀여운 미소와 달리 똑부러지는 말솜씨에 예능감을 발휘한다 이름 은지 홍은지 서브보컬 메인레이퍼 센터 출생 1992년 7월 19일 28세 서울특별시 신체 168cm 48kg 에이비영 학력 명지대학교 영화 뮤지컬학부 뮤지컬공연전공 졸업 별명 왕눈자 눈이 엄청 큰 은지 성격 도도할 것 같지만 의외의 빙금이와 허당기를 가지고 있다 이름 유나 이윤아 리더보컬 리드래퍼 출생 1993년 4월 6일 27세 경기도 부천시 신체 164cm A형 학력 중흥고등학교 졸업 별명 단발좌 단발의 시크한 유나 성격 시크해 보이는 이미지에 비해 섬세하고 귀여운 매력이 있다 브레이브걸스 변천사 브레이브걸스 1기 1기 멤버 원년 멤버로 2011년 데뷔한 은영 예진 서하 유진 혜란 2기 멤버 7인조 2016년 민영 유정 은지 유나 하윤 유진 혜란 현재 멤버 4인조 2018년 8월 민영 유정 은지 유나 하윤은 탈퇴함 크리스천 용감한 형제 제작 무명의 브레이브걸스 용감한 형제 내가 된다고 했잖아 4년 만의 기적 인기가요 1위 브레이브걸스 롤린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크리스천 튜보도 크리스천 용감한 형제님과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의 가수 생활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너무도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